안녕하세요. 뷔스룸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뷔스룸 아이돌룸 그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안녕하세요. 헐머리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김보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오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던데 저의 진솔한 성격을 보여드리고 싶고 거칠어요 사실 이렇게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고영 씨는 뷰티 컨텐츠를 해도 안심 많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파우치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정샘물 쿠션 리안나가 만든 브랜드인데요. 필수템이에요. 엘사의 크림과 굉장히 흡사한 3년 동안 쓰고 있는 향수인데요. 절에 가면 나는 향냄새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이렇게 홀리카 홀리카 제품 확실하게 표현이 돼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영 씨 어깨라인이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어깨포즈 몇 개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지금까지 뷰스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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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스룸이었습니다.